왕샤워와이예요. 제가 지금까지 봤던 건 이렇게 큰 크기가 없고 저기 4분의 1 사이즈 나오잖아요. 그리고 이 정도 크기만 안에 들어가 있는 새우나 이런 내용을 들이 장난 아닐 것 같은데. 노래 좀 잘하는 것 같애요. 결질 때문에 안 되죠. 저 아까운 거. 지금 안드로베다로. 안드로베다로. 정말 그런 맛일 것 같아. 미각필파야. 닭고기 육수 같은 느낌인데. 그리고 표고버섯하고. 진짜 크니까 맛있네. 저 아까 살짝 들자마자 육즙탕 나온 거 보셨죠? 저 확 집은 것도 아니고 살짝 들었는데. 육즙을 가득 머물고 있고. 표고랑 축순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씹는 재미가 너무 좋은 거죠. 그 중간적으로 오도록. 오, 사구이네. 저게 저렇게 넓게 퍼지는구나. 왕만두에요. 왕만두. 그렇죠? 그러니까 국물하고 같이 먹을 때. 약간 겉에 드러난 날개들이. 하늘하늘을 몇 먹는 그런 느낌하고 똑같이 나요. 후룩하면 입술에 착 달라붙잖아요. 음. 이건 고기 소가 들어갔는데. 아, 이건 또 전혀 다른 맛인데. 맛있어요. 음. 국물이 되게 묵직해서. 만두 맛도 묵직할 줄 알았는데. 오히려 만두는 가볍게. 굉장히 경쾌해요.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국물은 좀 무거운데. 네. 오히려 만두는 좀 가볍게 가져가서. 밸런스가 맞도록 만나서. 요거 unusual. 감사합니다.